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강좌 만들어줄게요 저 친구는 그냥 차단할게요 얘가 너무 따가지가 없네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? 근데 메르시 어우 걸렸어 오우 야 따라온다 따라온다 아니 디바 디바 왜 이렇게 장거리에서 저거 때려야 돼 우리 디바 친구가 너무 장거리에서 뻘짓하는데 인정 디바는 붙어가지고 뚜껑 막아주고 그런 역할인데 겐지는 좀 잘하네요 안 돼 겐지 막타 잘먹어도 된다 편하다 트레이서 트레이서 2층 나이스 사나이가 뚜껑 잡았었나? 사나다운 사나아에 트레이서 땅 사나아에 트레이서 다운 nam 한 방에 못 잡으면 못 잡는 거 같아 한 방에 못 잡으면 못 잡는 거 같아 한 방에 못 잡으면 못 잡는 거 같아 아 뭐야 이게 한 방에 쉽지 않네 여리 형님이 여기 너무 멀어요 왜 저래? 또라이 아니야? 나 무슨 뜻이야 저 여기인 거 같은데 여리 형님이 이따가 저기 거쩍 넘어가면 2층 비행기 뚫리는 데 있잖아요 저 2층 좀 먹어주세요 알겠습니다 2층 나와발이 가능하시죠? 저는 원래 2층 적응이에요 역시 위험하다 위험한 킬 걸려 오! 아 우와 3킬 했어 어 뭐야 트레이서 3킬이야? 아 트레이서 잘한다 그냥 트레이서를 못 잡는 거 같아 아 난 트레이서 못 잡겠어 도움을 못 잡겠어 아 이거 뭐야 그러면 맥크리가 근데 원래 트레이서 못 잡고 싶거든요 벤지랑 지금 빼고는 뭐 아 저기 앞까지만 딱 뚫으면 그래도 아 트레이서 못하네 베르시한테 죽었어? 아 뚫려서 정크랫 아 아 아 아 트레이서 4킬 신작건데 아까 정크를 잡았고 아 로돌구 때문에 저 궁합면스도 바꿀게요 제가 트레이서 하는 게 나을까 아 여리하면 위에 디디디디디디디 내가 2층으로 따져야 될 거 같은데 저가 소년기술 차단해서 그러는데 소년기술한테 트레이서 보면 망치질 좀 하라고 말 좀 해주세요 제가 말하면 난리칠 것 같아 라이언한테 망치 한 두 방이면 죽거든요 아아 그래 아우 죽였다 아아 정크랫게 바꿀게요 이제 아 망했다 아 아 공개 테스트업 해봤죠? 이미 다 해봤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하 어 뒤에 뒤에 다 다운 다 다운 힘드네 이거 이렇게 힘들 게임이 아닌데 집 다 힘드네 아아 어우 아 이거 좀 빠져요 이거 트레스 아 트레스 안 돼 안 돼 아 아파 아 죽으셨구나 그럼 그래 다운 안 돼 트레스 2층 아 좋아 오 야 야 파라 뒤치기 파라 뒤치기 아 죽는다 아 어딨어요? 아 저기있다 목표를 포착했다 아 목푸 보차 1인공 피 개피해요 소년기술 뒤에 뒤 아 진짜 아 라운드 메르시아 메르시아가 힘들면 루시아 하셔야죠 어차피 지진 않으니까 어 어 아 2대2 방해 아 개빨로 트레이스 진짜 트레이스 형아 올리기 좀 쉬워 점수 올리기 아 아 아 아 아 어디갔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빨리 풀어 아 어 아 그 아 아 앗 아 화물을 받고 있어 아 진짜 움직이자고 아 진짜 움직이자고 화물 붙어주세요 3명 쉽지 않네 쉽지 않네 진짜 정글 짜증나네 메르쉬 잡아야 돼요 아아 펫키트 붙어요 아 오 오 오 오 오 한국 계절 저거 메르쉬 따라가 안 돼 나만 시간 내려와 내려와 바로 내려와 아 아 어? 겐지 일부러 저 괜찮은데 언제실까요? 음... 일단 제가 아니 아니 니비 딱 봤을 때 이거... 스프니서가 공원... 어 네 상대 윈스터로 다 봤어요 아이고 야 애들 빡고 있을 때 그냥 써주면 돼 아! 라벨 라벨 진짜 시간 1분 3초네? 안돼 같이 가야되는데 이게 지금 화물에 다 쓸게요 공 그만 간다 간다 화물 화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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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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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점이 이제 돌고 있다 다했어? 여기요? 아 날개요? 아 날개요? 팔로래 아! 오! 옆에 왔어 옆에 왔어 아 아파 자 숨어서 화물 위기 여리 형님이 히지하셨네 애들이 화물 안 믿어요 근데 진짜 다 왔는데 안 밀드라고 보니까 라인도 계속 저 라인 친구는 진짜 실력이 49점이어서 저기 있는 것 같았는데 네 야 들어와 내가 만들었다 화보야 퍼미단 퍼미단 쫓겨놨는데 웃기다 퍼미단 내리는 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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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구만 좀 갑갑하긴 하네요 팀이 아까처럼 이렇게 좀 조합도 좀 맞추어주고 약간 그런 그런 사람들면 좋은데 너무 막 나가 아 몰라 나 이거 할거야 유깅큐 진짜 바뀌는데 얘는 인형 뽑기 하려고 여기있나? 여기서 유깅큐 해야지 나 좀 죽을 때 우리게 또 막만 해 버프 바로 너 쟤름 못할 것 같은데 어 뭐야 저기가 안겨 왜 죽었지? 떨어졌나? 아아아아아 내가 자꾸 못살려줘 아니 저 친구를 내가 다 살라고 파라 한조 트레이스 파라 한조 트레이스 매크리 쇼리님 네 올라오는데 아 저 지치기 보고 있었어요 지치기 스트레이스 지치기 다우셨어요 여름 와 대박 진짜 시비는 안 죽기만 하면 되는데 어... 아파 아 왜 이렇게 샷을 못 맞추지? 아 맞췄는데 길이 안들어가는구나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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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잖아 이거 A에서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첫 지점에서 제가 보니깐 제셈을 모르고 라인도 없고 라인도 안 푸진 않네 게임 안 하는 것 같은데? 라인 있긴 있어요 이 생각에 피키농 또 잠수 가는 것 같은데 멜레신은 궁 빨리 채워요? 네 봐봐요 아 점수 조금 준다 이제 있어도 이기는 건데 어 나 따라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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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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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뻔 쭈어리님은 여리영님한테 붙어가지고 쭈어리님은 여리영님한테 붙어가지고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쭈쭈쭈쭈쭈쭈 겨 001Q haga rinse 오케이 쭈쭈쭈쭊 더 trapped 별 spacing 아아아아아 아이 왜 여기 안 봐주지 뒤에 뒤에 여리 형님 어, 맞다 해 안 돼, 맞다 해 안 돼 쿨스스택이에요 아 여리 형님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자리아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아 진짜요? 그럼 자리아 이따가 필요할 때 여리 형님한테 해달라고 부탁했대요 저 되게 자리아 진짜 사기실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되게 잘하는 건 아니고 아 다시 들어왔네요 어우 깎임 힘드네 문타 안주면 되지 오우 얘네 뒤에서 나와요 오른쪽 저기 아 자리하고 아 진질나네 뻥파워? 뻥파워가 뭐냐면 500파워라고 떠났는데 정격파워는 500파워라고 떠났는데 10대는 500파워만큼 안 나오니까 그게 뻥파워에요 현대차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 지금 아 자리야 시드 밴드 뒤에 살린거 같은데 어..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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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! 좀.. 어 나이스 기수 한 건 했네요 우리 기준 여기서 막으면 돼요 여기 막기 진짜 쉬워요 왼쪽 오른쪽이라 가운데 문이 닫히면 더 막기 쉬운데 으음 2층으로 올라가자 2층 2층 아아 진짜 아 리퍼 뒤에 리퍼 뒤에 아 나 왜 이렇게 그랬지? 오버워치 무료라는 거? 제가 1킬 하면서 사게 됩니다 아 방송은 공지상 한번 보세요 아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아 이거 월어 월어 아 아 바꾸 바꾸 다시 바꾸 아 제일 싫어져 아 자리아 벤틀 같은 캐릭터 맞으면 세시는 게 말이야?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런만 하면 안 되나요? 괜찮아 엑스웅이 어떻게 엑스웅이 수민이 수민이 아니 수민이 아 그저 수민이죠 이수민 핫하자 아 아 나 샷발 너무 안 좋다고 지금 이거 근데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가운데 문도 막혀가지고 여기도 이쪽으로 한 명 올 때가 됐는데 라인 여기 라인 여기 라인 오른쪽 자리야 자리야 도로도 와 열겠 가지 다 죽었어요? 아니 아니아니아니야 죽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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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아 솔저 안해 솔저 안해 나이스 어 누구야 이거 누구 어? 아 나만 때려 메이 그냥 죽는구나 잘 안되지 네가 상향이요? 마음에 좋아? 둘이 잘 맞습니다 난 네가 답답하신대 어 안돼 안돼 아 메이님이 궁을 써줄줄 알았는데 오른쪽 봐요 오른쪽 메이가 왼쪽 올렸어요 오른쪽 보지 아우 어떡해 어떡해 아우 진짜 이것만 막으면 이긴거 아니죠? 파이팅 이겼다 라인다운 자리에다우면 되요 여전히 파이팅 아 자 2층에 리터 오버지 진짜로 어 무료예요 제가 오우 망했어 망했어 우리 한 번에 딱 그 제압할 광역기 같은 게 없다 아 근데 2리퍼예요 이건 파라 해야지 아 풀렸네 좀만 막으면 되는데 좀만 바로 아프 겁나 많아 메인에 궁 있고 죽여야겠다 메르시님 살려야돼요 메르시님 살려야돼요 메르시님 메르시님 네 네 뛰어가야돼요 저 너무 잘해 어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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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바로 살려가야지 아 아 뒤에 리퍼 있네 어 어차피 빵이네 메르시님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미 죽더라도 꼭 가서 살려야돼요 살렸어요 네? 살렸는데 한 명은 살지 않았어요 네 네 네 세 명 세 명 아 네 아 아 아 아 소재 다운 야 앞에서 좀 비벼줘야되는데 나 이 정도 손자해 아니 아니 일이고싶은 좀 바꾸면 되는건데 그건 안 바꾸지 내가 탱크 같은 거 아 해줄래? 아 제가 탱크 같은 거 해도 되는데 제가 탱크하면은 딜러 부대를 누가 해주냐 아 아 아 아 아 아 재생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괜찮아 애들이 못 알아요 아 아 2마리 좋았구요 자 정숙 약탈짱 inaugura 템 누르면은 바로 볼수 있어요 제가 뒤에 먹고, 겐지가 처치 먹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. 왜 계속 남았대? 템프 누르면 바로 떠요. 뭐가 떠요? 점수 바뀌면 바뀌었다고요. 아 점수? 아 점수 바뀌었네, 42점으로. 지금 같이는 안 돼요. 지금 3일 줄 알아. 아 왜 나는 없어? 이상해, 판정 기준이. 제가 뒤에 먹고, 겐지가 처치 먹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. 아 지금 연승 중이라, 어. 연승 중일 때는 함부로 그 Q 바꾸는 거 아닙니다. GTA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. 일단 짧고 목표 있는 게 좋은데, GTA는 약간 너무 광활해. 아 이거 한 판 하자마자 담배 챙긴다. 아. 우리 평균 몇 점이에요 지금? 지금 52점이요. 52점? 53점 좋네요. 아 나만 점수가 낮아져. 아이씨. 아이 괜찮아요. 뭐, 그건 뭔 상관이에요.